여기도 없는 것 같지만 싹 열어보면 이야 다슬기야 이야 여기 와 사이즈 굿 이야 여기도 하나 더 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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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근데 되게 큰데? 되게 큰데? 내려가 잡아 여기 여기 얘도 다슬기 아니야? 자 다슬기 한발이 잡아 봅시다 이야 저 다슬기 엄청 큰데? 어 저기도 있다 자 자 자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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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미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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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자 다슬기 이야 사이즈 살이 아주 탱탱하네 아주 그냥 이야 꽉 찼어 꽉 찼어 저기도 하나 있고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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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여기 어 떨어졌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 좋다 오우 오자마자 두수 사이즈 죽이는데요? 엄청나게 크고 이야 떼빵 큰거 떼빵 큰거 이야 이야 새끼가 두 마디 두 마디 엄청나게 크죠? 아 뒤와 오케이 저기 또있다! 저안에 깊은데? 집게를 갖고 왔어야되나 봐 우와 많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여기 왕권도 두 개 머릿속에 파묻어줬어요 두개 이 다슬기는 원래 밤에 잡아야되는데 밤에 오면 엄청나게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와 엄청난 사이즈 대박 사이즈 일단 두 마리 또 한 마리 발견 두 마리 발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마리 다리 밑이라 그늘 져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어! 그 머리 딱! 그 머리 내 제시라는 그 머리 아이씨 도토리 깝대기 다 새긴 줄 알았잖아 우와 사이즈 좋다 이거 봐 여러분들 다섯 이자 볼 때 찢기 가져오세요 눈에는 보이는데 젖을 것 같아서 눈치도 못해요 낮에도 이렇게 나오면 밤에는 얼마나 많을까 찾았다 이야 목도 있고 목도 있고 목도 있고 목도 있고 아이야 될 것도 있어 아이야 너 너무 싫어 못 먹는거야 우리 아들인가 전 왔어 아기 끝났어? 응 집이요 우리 너 기다릴려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세자 도왔어 고마리 으으으으으으 아이고 이야 야야야 나쁜데도 있다 여기 이야 여기도 안아있다 여기도 안아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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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요 여기 되게 미끄러워 미끄러움터 거무나 미끄러워네요 저기 또 안아있는데 어 저기 무서워 가볼까? 좀 빠진 김에 더 들어갈까? 여기 사이즈 좋다 이만해 이만해 대박 대박사건 저기서부터 길이 이렇게 여기 딱 있어요 여기도 뭐였어 여기도 여기도 요기 쭙쭙 요기 쭙쭙이 자 네 마리 어우 좋죠 이게 다슬기가 간에도 좋다고 하는데 오늘 술 좀 먹어도 되겠는데 원래 모래 속에도 이렇게 박혀있는데 박혀있죠 자 자 뒷걸음같아 사람은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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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벽에도 봤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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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바위 밑에 여기 뚝 와 사이즈 좋죠 바로 옆에도 아닌지 알았잖아 내가 저기 저기 아따 사이즈 좋 저기서부터 왔어요 저기서부터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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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도왔다이 고생했어 나 마중 나왔죠 흐흐흐흐 아우 이쁘잖아 아우 이쁘게 마중 나왔나봐 두개 세개 이야 역시 줄이 크니까 다슬기도 커요 어우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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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어 으흐흐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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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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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람불어 어딜 가나 바람불면 안 보이는구나 그래도 이 매의 눈으로 해피캠의 감각으로 요왕님의 어복으로 대충 여기 시커먼거 귀죠 와 요 대충 불로 키워나오면 무조건 만져봐야돼 여기 저 불로 키워나온거 여기 여기 요런게 또 조개마냥 들어갈 수도 있거든 뭐 그쵸 우와 맞죠 맞죠 내발맞죠 블록 튀어나온 흙 이런것도 한번 건드려주는 센스 여기도 없는거 같지만 요러면 이야 다슬기 어 물고기 또 많네 여기 적대 들고오면은 미꾸라지에 좀 깨졌겠는데 밤에 강무지를 한번 왔는데 아 나는 바다가 됐던 민물이 됐던 너무 좋아요 물만 보면 평온해 고기들도 다니고 먹거리도 줍줍하고 이 다슬기 비싼거 아시죠 어 여기 뭐 시커먼거 요거 뭘까요 요거 요거 물고기네 아이 깜짝이야 으이씨 으이씨 으으이씨 애 떨어지니 뻔했네 아 이쁘게 있다 어 저게 또 조금만 생기기 전에 이게 먼저 잡고 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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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데 어? 까먹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 마리 낮에도 이렇게 많은 정도면 밤에는 겁나 많겠어 여기 있고 야 야 응 두 마리 봤어요 여기 없어 보이죠 흔적이 있어 들어간 흔적이 여기도 여기도 한 마리 두 마리 아 여 세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 밤에 오면 어마어마 하겠죠 모래 속에 들어갈 때는 다 기어나봐 아주 시커멀 것 같아 요렇게 바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정석인데 와따 사이즈가 있다 와 그래 이정도만 해야지 와 와 와 대갈바 깨진 줄 알았네 와 여기 큰 거 있었는데 꾸정구 생겼어 여긴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요 더듬이 건법으로 야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이야 여기 많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와 여섯 수 독템 이야 짝찍기 중 뭐하고 있었어 이야 나이스 여기도 나이스 여기도 구이셜 구이셜 재밌다 여 오랜만에 다슬기 물질 여러분들 여기 여기 와 대박사건 왕건이 이야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우와 이렇게 커요 이야 새끼손가락부터 두꺼워 우와 그쵸 요 죽인다 다슬기 흔적 발견 여기 여기 우와 사이즈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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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좋다 좋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왠지 조개가 있을 것 같아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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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있죠 이거 맛있는 조개인데 이게 말조개가 아니라 뭐라 그러는데 길을 보니까 조개가 있게 생겼더라고 여우 이쁘다 이쁘다 요거는 작으니까 살려주도록 할게요 꼭꼭 들어가 있어라 이야 오늘의 조각 이야 꽤 잡았죠 잠깐 와서 한 2, 30분 잡았나봐요 낮에 이 정도면 밤에 오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가자 아우 엉성한 손 맛있어? 네 진짜 알도 봐봐 우와 알도 들었어 도망간다 엠성한 손 아우 일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